하... 그렇구나... 우리 자방은 앞으로 어떻게 멋지게 또 커갈 것 같지? 에이... 아니지... 아뇨, 아버님 없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너무 열심히 하잖아. 아뇨, 아버님. 대단하다. 오늘은 그러면은 오후에... 아, 어차피 인성으로 잡을 거 아니야, 코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서울서 잡아서 버스로 막 지방 보는 애들. 그걸 뭐라 그러지? 탁송? 탁송? 탁송. 왜? 주차료도 들고, 거기에서 물건 붙이고, 뒤지는 거지. 부산 번호 있고, 대구가 있고, 그러면... 그러면 쌍컵이 터지는 거지. 이제... 줬다는 거지. 왜? 사람들 막 태우고 가는 것도 있더만. 동... 동승? 아... 동승은 만 원 더. 그래도 물건도 싣고, 사람도 싣고... 아... 일석이조네. 뭐? 괜찮다네. 아, 사람이나 풀고? 아, 좋다는 거네, 그럼. 약 3km 안에서... 무게백고 장례때 가시고 받게... 아... 아... 그렇지, 그렇지. 탁시들이... 사고 나면 좋다는 거지.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아우님은 진짜 그런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노? 와... 아... 아... 그러네... 이야... 뭐... 어... 아하... 흐흐... 에헤... 으흐... 뭐라구? 이씨... 음... 우와아... 아하... 아하... 쎄 파지네... 어...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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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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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